렛슨 8입니다. 렛슨 8, 21번 필인부터 볼게요. 락드럼에서 많이 나오는 필인인데, 왼손을 좀 크게 치셔도 됩니다. 소리의 볼륨이 커졌죠. 밑에 1번 필인 1번 왼손은 미, 오른손은 레 이때도 왼손을 좀 크게 치는 편이 좋습니다. 2번요 3번 4번 이렇게 해서 연습 1번의 필인 부분에 두박씨 한번 넣어보십시오. 연습 2번도 필인부분만 먼저 볼게요. 밑에 1번 필인 1번 2번 1번 더 3번 1번 더 4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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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할 때 4번 음표죠. N 하셔야 돼요. N 6번 갑니다. 역시 한 번씩 넣어보십시오 넘어갑니다